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소설은 김유정님의 산골라그네를 재편집했습니다. 산골라그네는 1933년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그의 고향인 실내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덕두원에 있는 돌샌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산골라그네는 헐벗고 굶주린 유랑민으로 주막집에 걸식차 들렀다가 주인의 후위로 본의 아니게 주막집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산골라그네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슬픈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산골라그네라는 소설 또한 김유정 작가의 다른 소설들처럼 산골을 배경으로 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고 역시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유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정님의 단편소설 산골라그네 잘 들어주세요. 산골라그네 김유정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안은 괴괴하다. 윗간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호러미는 쪽 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갓뜨기나 침침한 반짝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 드는 바람에 반뜨기며 빛을 잃는다. 헌 버선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등잔 밑으로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리픈 진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골을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류를 읊는다. 바깥에서 신발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뛰어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젖친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풍 위를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불리며 얼굴에 부닥친다. 용마루가 쌩쌩 운다. 모진 바람소리에 놀라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쥐인어른 계세요? 몸을 돌려 바느질 거를 다시 집어들려 할지 이번에는 짜정 인기가 난다. 황겁하게 누기요?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요? 처음 보는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빗기어 검붉은 얼굴이 해슥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 담아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 한다.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집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쬐게요.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뻗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모아 짠지 쪽하고 갖다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갈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무른듯이 풀만치 추근거렸다. 낙은 애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부칠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댕겨요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달기 회를 칠 때 그제야 마을 같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나운 머리를 뒤밀려다 낯선 아낙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떡거머리 총각을 재우는 건 상소롭지 못한 일이었다. 예, 덕돌아 오늘은 마을가 자고 아침에 온 가을할 때가 지났으니 돈 양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 채 돈 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해야 한초록에 오륙십 전 떨어진다. 그 한초록을 잘 판대도 산할식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잘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퍼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 모른다. 호러미는 열번 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내일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않음에야. 저도 이제 떠나겠어요. 그가 조반 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선다. 그의 손을 잔상이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플 테니 며칠 더 쉬어가게 하였으나 가야지요. 너무 오래 신세를 그런 염려는 말고 라고 누르며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 집을 나섰다. 백두 고개를 넘어서 앞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실수로 간 곳도 있기야 하지만 말 같다. 해가 지고 어두울 역해야 그는 홀부들에서 돌아왔다. 좁쌀 닷대밖에는 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으니 보다는 끼니떼가 지었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펴 브리아샤라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아 쓰려니까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 두 사람 모다 젊은 죽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휴를 말하였으나 뭐 한 동네 사람인데 어떠냐 한대서 먹게 해달라 하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트나 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딸구어 나그네에게 주며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맛고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한 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방 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건으로 너터로 숨치는 놈 혹은 쑥덕쑥덕 하는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짜위나 한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리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겨댄다. 아주머니 저기 젊은 여자 사왔다지요? 좀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도는 거. 젊은 여자를 사와? 하고 어리빙빙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저패들이 세댁을 작부로 횡포고 찾아온 맥이다. 물론 세댁 편으로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제수의 빛발이다.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요. 욕이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 밤만 좀 팔아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를 곰상굳게 강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 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되수리 잔풀이가 난다. 한 잔에 오전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간한 상투박이가 계집애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 해. 이금 귀여운 보릿자름가? 권주가 뭐예요? 아이고 권주가 작부가 권주가도 모르나? 정말? 하고는 무한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 뺨에다 꺼칠꺼칠한 턱을 문질러본다. 소리를 앞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 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무릎 저무릎으로 올마 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고라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어올릴 때 코웃음을 흥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애 아래 백가죽을 사양없이 움켜쥐었다. 벼랑간 아야하고 퍼들껑하더니 계집애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도로 뛰어오르다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냐? 한 사람 사이 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뿌린다. 그러고 맨발 벗은 계집애 두 발을 양손에 붙잡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륵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타를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기더니 불현듯이 쪼록 쏟아진다. 방 안에서 웽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잡논보게 하하하 술은 연신 데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이다. 참새들은 소란이 지저귄다. 지직 바닥이 부스럼 자국보다 질배 없다. 술잔지 쪽 가래침 담배째 머태 너저분하다. 우선 한길지에 자리를 잡고 개배를 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이원 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았다. 뜰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십게요. 찌르쿡 찌르쿡 찔거러쿵 방아 머리가 무겁지요. 그만 까볼까? 들이거 세요. 더 쪄야지요. 그런데 얘는 어쩐 일이야? 덕돌이를 의벨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화개 쓸어 넣으며 호러미는 퍽이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새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차 마을로 찾아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낑소리도 못하고 욕을 당한다. 낙은 애가 방아를 괴어놓고 내려와서 키로 화개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씌담고 자기의 행조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애 나이 열아홉이면 활짝 필대이건만 벅해된 머리칼이며 야윈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지탄타시리라. 날씬한 허리를 제발이 놀려가며 일이 끊일 새 없이 다기직에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못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게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소 한 발이와 바꾼데도 이것만은 안 내어 놓으리라.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허러미의 생활은 무더니 호젓하였다. 그런데다 동네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침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봄에서야부터 서들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 씻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돌더니 남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호러미는 사십리 길이나 걸어서 색시의 손등을 문질러보고는 아이고 애기 잘도 생겼네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외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꿰매놓은 뒤였다. 혼인 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이리 고만 빗나갔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채금 삼십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삼원과 집에 돈 오원으로 거축꾼에게 품쌍 노비주고 혼수하고 단지 이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삼십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을 잃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세대객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요? 너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쓸어넣다가 방아 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쌈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가냘픈 몸이라 상혈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쎅쎅거린다. 치마도 치마련이와 명주 저고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 깨가 손바닥만 하게 척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외포 다섯자를 바꿔오거든 첫대 사발 확통된 속옷부터 해피고 차차 할 수밖에 없다. 같이 찝시다요. 주인도 남저지 방아다리에 올라섰다. 그러고 찌깡위에 놓인 나그네의 손을 눈치 안채게 슬며시 쥐어보았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렴만 나그네와 눈이 고만 마주치자 그는 열저거서 시선을 돌렸다. 벅도 쓸쓸하지요 하며 손으로 울 밖을 가리킨다. 첫방 첫방 같은 석양판 이다. 색동 저고리를 떨쳐입고 산들은 거방진 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찔러쿵 찔러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 같이 위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의 옷가지를 서로서로 별로 입었다. 그러고 잘 때에는 딸과 진배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고 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셈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잘 들어주면 이 연이와 못하게 안다면 피차의 낯이 뜨뜻한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 지 사흘 되던 날이었다. 거문관이 산기슬개 있는 영길래가 벼 방아를 좀 와서 찌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세움으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겨를 보옥해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온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 하였다. 늙근한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돌이가 들어갈 리 만부한데 정령코 그놈일 깨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 집서기가 놓인 그 옆으로 길목 체벗은 왕달 집서기가 우악스럽게 놓였다. 그러고 방에서는 수근수근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무심코 다진 방문계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요? 우리 집이 굶을 까봐 그러시요?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오래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마리 사놓을 게고 농사도 한해에 쌀 넉섬 조 엿섬 그만하면 고만 이주? 내가 싫은 게요? 자네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 게지요? 옷 타지는 소리 부스럭거린다. 쥐죽은 듯이 감감하다. 허공에 아룬거리는 낙엽을 이익히 바라보며 그는 빙글해 한다. 신발 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 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그는 시치미를 딱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내가 홈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생 일깨유.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마을 저마를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미 어떻게 했느냐고 꽉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홉사고 앉아 갸우시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맛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러고는 두 볼이 밝게 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왕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돈 2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에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금시로 나름받아서 대일회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나그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룩후룩 들이마시며 색시 잘랐다고 주었다. 주인은 즐거움에 넘어 겨워서 추배를 흥근히 들었다. 여강 경사가 아니다. 무사람을 삐짓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메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전.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쩍부쩍 기운이 난다. 남이 두 단을 덜 쬐면 그의 볕단은 석단째 풀쳐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어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동무의 품하시일이다. 거무투투한 젊은 농군대시 볕단을 번차례로 집어든다. 열애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차기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야, 장가 들고 한턱 안 내냐? 일세기들아 딴딴이 먹자 닭이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찍고 까분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벽갈치를 부역해 풍긴다. 옆산에서 푸드덕하고 껑이 날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넙적이가 갈퀴를 놓고 씽끗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덕돌이 입에다 헌 집신짝을 물린다. 버들껑거린다. 다시 양귀를 두 손에 잔뜩 훔켜잡고 끌고 와서는 털어놓은 벼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 장갈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러하다 말이 있어야지. 웬스레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 망란이 내려보낸다. 묻 웃음이 터져오른다. 새신랑이 옷이 이게 뭐냐. 볼깃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의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대를 피어물고는 싱글에 웃어 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다. 일할 땐 헌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쉴 참에 입는다. 잘 때에도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깨어 머리맡에 위에 놓고 자고 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여나 마음이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다. 덕돌이가 벼딴을 다시 집어올릴지 그 이웃에 사는 돌새가 옆으로 와서 품앗을 한다. 야 덕돌아 너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빼지르고는 그는 눈기가 실룩하였다. 누구 보고 해라야? 어? 이 자식이 어제까지는 턱없이 지냈단데도 오늘의 상추를 못 보았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윗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호러미는 놀라 눈이 번쩍 띄었다. 맛내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이 그거 달아내세유 내 옷도 없고 응? 하고 반맞이 소리를 치며 얼떨김에 그는 캄캄한 방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잔에 불을 당기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섬 웃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베개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 즉 온종일 일한 게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서 맛붙어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침하니 드러누워서 천장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달래려고 보니 뜻밖의 품안이 허룩하다.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림짐작으로 우선 머리맡에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나는 없다. 피련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성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정년 모자는 광술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잿간을 뒤졌다. 그러고 뜰앞 수풀 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 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자. 호러미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정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반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춰보니 아니면 다르랴.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 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호러미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잡히는 대로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는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 물이 겹비옵한 산을 애돌아 약 10리를 흘러내리면 신영강 중턱을 뚫놓는다. 시세에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네일을 싸고 양쪽으로 질퍼나다. 꼬부란 길은 그 틈바구니로 뻗었다. 좀 채 걷지 못할 제갈길이다. 네일을 몇 번 건너고 흠상 굳은 산들을 비켜서 한 오마장 넘어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러고 거기서 좀 더 간 곳에 냇가에 외지게 이뤄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 몸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안은 을신형 굳게 모로 누웠다. 거지도 고 옆에 혼잎을 위해 거적을 덧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이 흘러든다. 가끔 마른잎을 뿌리며 여보 좌우 일어나게요 얼른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 앉는다. 그러고 너털대는 혹적삼깃을 여며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그만 떠날 테야?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계집은 불이 나게 그를 재촉한다. 그러고 연해에 연해에 돌아다 보길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 내린 산모롱이를 막 꼽들려 할째다. 멀리 뒤에서 사람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 듯 날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 저는 모르겠으나 재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넋게 짐작할 수 있다. 얼른 얼른 좀 오게요.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겹겹이 잡아 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틱 거리며 거지도 으쓱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음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탁드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산 저산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한글자막 by 아멘